오! 네. 여기 봐봐. 어디 봐봐. 친구,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친구,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, 이거? 이거 길거리 같아. 어머! 진짜 예쁘다. 여기 집 되게 특이하다. 오, 야. 주방 진짜 좋다. 주방이 뭐 이렇게 커? 직접 하신 거예요, 집주인분이? 집주인분이 직접 다 고치신 거예요. 우와! 여기 약간 갤러리 같더라고. 우와! 이 친구 보세요,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어우, 이거 좋네. 작업적으로 너무 좋잖아요. 밖에서 보기엔 작아보였는데 굉장히 공감 나네. 엄청 높아요. 어마어마한데? 자, 기계 한번 작동시켜주시죠. 오늘 뭐 장비 말 갖고 오길 잘했네요, 오늘. 네, 네, 네. 충고 높은 데는 또 해줘야 되거든요. 3.35. 3.35야? 높으라고 하려고. 아, 친구 진짜 높다. 좋아, 좋아. 어? 높은 거 어떻게 할 거야? 작품 아니에요, 작품? 네. 몬드리안, 몬드리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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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그림을 좀 보시는 분들한테는 몬드리안. 네. 아니면 금융권에 계신 분은 단지 한미은행. 너무 오랜만이에요? 우와. 여기 집 되게 특이하다. 아, 특이하죠? 여기 봤어요? 뭐, 뭐야? 레이어가 3개가 있어요. 야, 이게 뭐야? 뭐야? 이거 원축 자재박람회 같은. 기독기부터 파벽돌까지 다 있어요. 와우. 일단 2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2층부터, 2층? 네, 2층부터 한번. 언니, 난 여기 지금 너무 궁금한데. 2층이 또 있어? 야, 여기 집이 특이하다. 그래요, 그래요. 재미난 집. 재미난 집이에요. 아, 여기 진짜 재미있어요, 지금. 뭐야? 2층을 자꾸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. 왜 이렇게 깊어? 2층부터 봐야 돼요. 어? 야, 문 너무 예뻐해? 폴리드로운 거는 또 처음 봤어요, 저는. 문 너무 예뻐. 네. 여긴 또 노란색인데.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. 이거 이제 컬러감이 르네마그리뜨. 아. 약간 예술인. 계단은 사실 노란색과 하늘색. 르네마그리뜨죠. 근데 은희 누나 되게 진지한 표정 유지하려고 되게 노력해요, 지금. 제 눈앞에 지금 컬러가 너무 많아요. 우와. 2층이에요? 네, 2층입니다. 아니, 2층이 꽤. 아랫한 2층이에요. 오, 작업 공간. 여기도. 저 뭐예요? 저 대낭호예요? 어떻게 넌? 2층이 생각보다 넓네? 이게 뭐죠? 대낭호예요? 이게 뭐죠? 이거 이제 뭐냐면, 와호장용 느낌. 잠시만요. 오혐. 잠시만요. 좀 더 좁이. 매실제 너무 좋아. 참여해주세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